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피부 미인은 50%가 세안이라고 할 정도로 세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안을 얼마만큼 여유있게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피부 미인이 되실거에요 색조화장을 진하게 했을 경우에는 호우엔자임으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주세요 얼굴에 물기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한 반 정도 양을 이렇게 살짝 도포해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거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분이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물을 살짝 묻혀서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중세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거 우리 가족 순둥이 클렌저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로 이중세안 할 건데요 이중세안은 반드시 알갱이를 완전히 녹여서 파우더를 완전히 녹여서 60초 이상 세안을 해주셔야만 얼굴에 노폐물이 빠집니다 저는 이런 거품기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구요 한 100원 동전만큼을 덜어서 물 물 물은 5mm 정도 신나게 펌핑 짠 세안 세안을 하실 때 여기까지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안할 때 항상 실수하시는 게 허리를 숙이면서 세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세안을 굉장히 급하게 하면서 꼼꼼하게 못하고 대충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울을 보시면서 정말 세안은 여유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얼굴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지문으로만 손끝으로만 이렇게 살짝 롤링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잘 비워져야만 좋은 유효성분이 채워지는 원리하고도 같아요 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특히 이 페이스라인 쪽에서는 더 시간 오래 두시게 되면 우리 림프절이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이 터미노스 이 부분에 이제 독소가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라인으로 내려갈수록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십니다 어머 흰 세염난 것 같아 특히 이 림프절 귀 아래 림프절이잖아요 독소가 이렇게 고이는 곳 고이는 마디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스라인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해서 림프절에서 쭉 쇄골까지 내려오시면서 자 여기까지도 세안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세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안을 즐기셔야 돼요 저는 항상 꼼꼼하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인셋업을 쓰고 나서는 제가 공부도 하고 제 얼굴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 세안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쇄골뼈까지 정성스럽게 세안을 해주십니다 특히 이 코 옆 부분도 요즘에 피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 바퀴 이런데도 손끝으로 꼼꼼하게 러빙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짜잔 네 세안을 마무리 했고요 세안을 마무리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피부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지금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각질제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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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